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세계적인 보금 전도자 TL 오스폰 목사님이 항구에서 배가 떠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고리를 이리저리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돼지떼들이 줄줄이 열을 지어서 머리꼰을 따라가는데 한 놈도 길을 벗어남이 없이 곧장 그 사람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돼지는 여간 다루기 힘든 존재가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막대기를 들어 후려치면 오른쪽으로 툴툴거리며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막대기를 들이대면 왼쪽으로 곧잘 벗어납니다. 아무리 때려도 들은 척도 않고 제 볼일을 다 보는 놈들입니다. 오스폰 목사님은 돼지 꼬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잡아당기는 머리꼰과 나 몰라라는 뜻 죽으라고 앞으로 내 발을 허우적거리는 돼지는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여러 마리의 돼지가 거분거분 머리꼰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못에 홀린 듯이 머리꼰을 따르던 돼지들이 도착한 곳은 도살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돼지들은 거침없이 도살장에 큰 쇠창살을 한 문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한 돼지대에 그러한 고동에 넋을 잃은 듯 우두커니 보고 있던 목사님은 그 머리꼰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리꼰이 나오자 목사님은 그의 신기한 기술에 대하여 탐호하면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놈들은 콩을 좋아하거든요. 가면서 콩을 한 움큼씩 길바닥에 뿌려주면 그놈들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콩을 따라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콩만 주워먹고 가다가 제 죽을 곳으로 가는 것도 모르지요. 정신없이 콩만 주워먹고 가다가 제 죽을 곳으로 가는 것도 모른다 이 말에 목사님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전의 이익과 쾌락에만 심지되어 살다가 지옥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는 콩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용하는 밀개인 사탄의 콩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이것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돼지가 콩을 쫓아간 것은 콩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자기를 사지로 인도하는 몰입꾼을 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쫓는 것은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착지는 예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령한 불이라고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눈을 뜨시고 지금 즉시 그 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옥을 설교할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들이 걸어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반복해서 설교하고 지옥의 불고등에 대해 자꾸 설교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에게 겁만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혼이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독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선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한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아멘 지금까지 히엘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